활기찬 아침을 맞이한 쌍둥이네. 자, 이건 형이 동생 좋아. 빨리. 먹어. 먹어. 고마워해. 고마워. 옳지. 요구르트?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뱀. 서준아, 이거 뭐야? 사자. 뭐라고? 사자. 사자야? 이건 뭐야? 서준아, 이건 뭐야? 악어. 이거 악어야? 이거 악어야? 응. 악어 해봐. 응. 악어? 옳지.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다 먹었어? 서준아, 이거 뭐야? 얘 누구야? 저거. 보거. 보거. 얘 누구야? 저거. 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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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줘요? 이건 안 돼, 그만. 아니, 이거 너무 많이 마셨어. 서준아. 잘하셨습니다. 서준아. 젖었어요? 응. 여기 젖었다고? 괜찮아. 앙. 앙? 상어 있어요? 네.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어? 여기 상어 있어. 어, 여기 상어 있어? 여기 상어 있어? 여기 상어 있어? 여기 상어 있어? 보거 있어, 보거? 이 상어 있어. 오. 고래는? 이 상어 있어? 오, 옳지. 응? 뭐가 있어? 어? 어, 개미? 똥, 똥. 똥 아니야? 네? 똥이야? 아니야 개미 개미 똥이야? 똥이래? 아니야 아니야 서원님 똥 누라는 게 아니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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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원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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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 무슨 개그 삼행제도 아니고 아니야 똥 누라는 게 아니고 아니야 서원아 흔줄 하는 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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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아 이거 봐봐 이거 하나 아빠 거 하나 형아 거 형 하나 아빠 하나 주고 와 아니 주고 오면 너 두 개 줄게 아빠 하나 형아 서원아 이거 아빠 갖다 드리면 서원이 이거 두 개 줄게 두 개 아빠 갖다 드려 이거 줘 아빠 아빠 주는 거예요? 아빠 갖다 드린다 아빠 우와 잘했어 우와 잘했어 그러면 서원이 두 개 줄게 네 네 두 개 네 짠 여기 앉아봐 서원이 여기 앉아 서로 한 입씩 아 아 아 서준이가 서원이 형 먼저 하나 줘 아 한 입 줘 아 아 아 자 서원이도 아 형 동생 아 아 아 아 아빠도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놈들! 아빠 한 입 먹어요. 아니에요. 아빠 아. 아니에요. 아빠 아? 어휴, 저렇게. 한 입, 아빠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해야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해야지. 아니에요. 이놈. 이놈. 이놈? 아빠한테 이놈이라니. 이놈은 아빠만 하는 거야. 이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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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맨이 돌아왔다 84화. 강하게 키워야 단단해진다. 이놈이 알갓. 잠냐라. ㅁㅅ2 에엄! 이놈이 고음 가ось REM. 이놈이 가슴. 이놈이 오. 이놈이 오. 대미지. 안 탈소. 네. 콩고대 안 탈소. 니눈쳐. 귀여운 꼬마가 코를 보고 웃을까 웃을까 망설여야 돼, 망설여야 돼 오케이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웃어, 웃어, 웃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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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어 안녕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아이 잘했어 알았어, 너 틀어줄게, 이소준 이리 와 자 오? 백효정 왔었지, 찬열이 형 찬열이 형, 찬열이 형 앙클 앙클 기억나? 소세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오, 송이 다 따라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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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이 잘한다 오, 오, 오 마음 막 따라하고 싶어 오, 오, 어떻게, 어떻게 오오오오오오오오 송아, 탈 옳지 이렇게,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어이구, 어이구 와 박수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이거 뭐 어? 아 맞어 맞어 옳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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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규칙 네네 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신선 에에에에에에 익스템 그대에서 앙몰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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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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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 거야, 애들, 이거. 아이들이 예전보다는 흥이 많이 늘었어요. 근데 그게 다 같이 수업하는 친구들하고 노는 것 때문에 생겼대요. 그 흥을 물론 저의 DNA입니다만 얼마나 잘 노는지 보고도 싶고 박자도 얼마나 잘 맞추는지 이들이 또 혹시 압니까? 또 힙합으로 나갈지. 저의 초석으로. 어? 선생님이 지금의 촬영? 배꼽 인사, 배꼽 인사. 옳지. 자, 신발 벗고, 신발 벗고. 신발 벗고. 짜잔, 사줍니다. 자, 우리 언니.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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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하고 연주해 봅니다.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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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 자, 신발 벗고.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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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둘, 셋. 그렇지. 파이팅! 그렇지. 아이 잘했다. 사준이. 의미 아픈 거. 아빠, 여기 너무 아파, 마사지 좀 해줘. 퐁퐁 퐁. 옳지, 옳지. 톳닥, 톳닥. 아이고,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다. 서헌아, 뒷다리가 쏙? 서헌이, 소중히 해봐. 뒷다리가 쏙! 앞다리가 쏙! 오, 옳지. 이렇게 하는 거 어때? 서준아. 뒷다리가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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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친구 들어왔다. 친구 들어왔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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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준비! 실제로는 무슨 소리야? 여행을 떠나요, 여행을 떠나요, 여행을 떠나요. 여행을 떠나요, 여행을 떠나요. 서헌이도. 일원석! 오! 우리 척척까지 세뇌합니다. 시원! 기다려주세요! 아, 이거라니. 준비! 1,2,3,2,2,1, 또 어디로 갈까. 우와, 신나게 침착합니다. 헤shaped Auoringo Fin. 석녀 이ítulo Jest. 푸항이, 유지님. 곧대 nouvelles. 곧대 inm. 야 essaïe, WOU. 야 너 왜 너 왜 다른 친구 건데 주원이 줘 이번엔 사랑이를 만나볼까요 조금 낯선 저 뒷모습 오랜만에 할머니가 오셨네요 아 무거워 같이 들어야 돼 사랑이들 아빠님들 같이 들어 저쪽에 가 같이 들어 이렇게 해서 이리 와봐 구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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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무로 한번 대봐 봐 힘이 많이 들어서 힘이 많이 들어서 사랑이 밥을 줘봐 시원 들어 그래 도조야 도조 왜 그래 왜 그래 강아진 그런지 사랑이들 그래 뭐? 사랑이들 어디. 처음으로触브 hit kitchen heart 사랑이 물 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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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봐봐 여기 여기 아야 하야구 아니 네 네 아가가 나니스프이 만들래요? 쭈오탕도 얘기해 도주오스우프 예수 이거 여기다 담자 담아봐 내가 이렇게 세골을... 사랑이도 이렇게 해봐. 누가 먹을 거야? 할머니랑 엄마랑... 아빠랑... 사랑이랑... 너너랑... 먹을 거지? 그래. 이거 먹으면 힘이 생기는 거야. 소금을 거기에 얼른 넣어. 그리고 이거 뚜껑 닫아야 돼, 빨리. 네? 손 닫아, 이렇게.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소호야, 이렇게 해서 여기 지켜보고 있어. 움직이지 않으면 여긴 나베에다가 넣고 끓여야 돼. 저기다가 넣고 쓰면 끓이는 거야. 죽어봐. 움직이는 것도... 아빠, 열어봐. 열어봐. 이제 죽었지? 죽었나 보다. 이리 가지고 나베에다 끓이자. 이거 씻어서... 같이 하자. 응, 같이 하자. 잠깐만. 본격적으로 추워떡 만들기에 돌입한 꼬마 셔프 사랑이와 할머니. 사랑이는 이제 무섭지 않나 봐요. 이렇게 해봐. 됐다. 됐다. 먼저 데친 미꾸라지를 칼로 다지고, 먹기 편하게 힘을 실어 곱게 갈아준듯. 향긋한 부추와 깻잎을 넣어 푹 끓여내면 원기 회복, 추어탕 완성. 한편 시오 엄마도 특별한 삼계탕에 도전 중인데요. 좀 더 닦을 거예요. 이거 마셔봐라. 엄청 맛있어. 미쉬ним 피공appe 피공을 사 Gradspot 마셔라. 에이스 아이스아이. 수的时候ключ 가능한 짐. 스 thereafter 가끔 써. 낼 거 같은데, 이건 물이. 안 무서워요. 하나도 안 무서워, 하나도 안 무서워. 뭔데, 뭔데. 괜찮아요. 마지막으로 낙지까지 넣어주면 해물삼계탕 완성. 과연 한식댁첩 승자는 누가 될까요? 마지막으로 낙지까지 넣어주면 해물삼계탕 완성. 한번 먹어봐봐. 어떤 맛이야? 힘나는 맛이야? 어떤 맛이었어? 어떤 맛이야, 도망을 가? 안 맛있어? 맵지? 그게 맛있는 거야. 매운 게 맛있는 거야. 자쿠오탕을 잘 먹는 거지. 이게 야채 갈거야. 여기가 야채갈 거야. 맛있겠다. 웅웅웅웅웅 웅웅웅 웅웅무. 아침에 웅웅웅웅 웅웅웅에 더 일어냈다. 한국어로 웅웅웅웅 τ signed. 그러니깐. 쌀한 꼬치 쌀이. 낙지. 어서부터 자를까? 자를까. 머리도 머리도. 머리도 잘라? 난데모아리아나, 이 스프. 아, 스프 맛있어. 맛있어. 되게 맛있어. 맛있어? 되지. 아, 아지콘. 아지콘. 이거 이제 항상 그냥 가만히 confort지요. 宍진여. Son'. 아, 어머니가 이것들은 가장 좋아한 지? 아, 저요. 아, 이거 정말 맛있어. 아. nehmerute 私が作ったやつの歴代第一 もう丸い もう丸い わぁ もう丸い 思いなくない感じ 気ぼく わ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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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아아 아아 아랫땡 야하나 사랑을 운대는 자신의 삶에서 정말 변화의 순간을 계속 여기에서 지났어요 생각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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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이 많이 쌓여있는 곳이라서 많이 떠나는 게 너무 슬쩍해요 이름처럼 사랑스러운 사랑이가 태어나고 생애 첫 걸음마를 내딛었던 곳 세상 가장 예쁜 모습들을 지켜볼 수 있었던 개구리 노엘은 다 그대로 멈춰라 그리고 아빠와 사랑이 둘만의 추억도 가득한 부금자리에서 사랑이는 어느덧 특적자라 장난꾸러기 꼬마 숙녀가 되어집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는 어느 날 아빠는 강인한 산둥이로 키우기 위해 특별한 여행을 준비했는데요 대한민국마세 아버지랑 어디 가는 거예요? 농사, 농사 그렇지, 인구이 똑똑하다 대한민국마세 어디 간다고요? 저희 아우랑 농사하고요, 아우랑 아우랑? 아우랑 농사하고요 우리 의 좋은 형제처럼 사이좋게 모내기하러 가는 거야, 알았지? 네 도시에서만 자라서 너무 콘크리트 문화에만 익숙해지는 것 같아서 기회가 될 때마다 흙을 좀 접할 수 있게 해주려고 그러려고 시골 체험 가서 하루 민박하고 그러고 오라고요 도깨비 반스는 더러워요 도깨비 반스는 더러워요 도깨비 반스는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안다라워요? 안다라워요 아빠 연기 연기 어디 연기란다 연기란다 소방차 부르세요 빨리 부르세요 소방차가 꺼야해 동차 끝났습니다 동차 끝났습니다 우리 휴게소에서 맛있는 거 먹자 잡을까요 손잡아요 날아갈 것 같아요 내려가 샤디 한 손잡아야지 내려가 샤디 한 손잡아야지 잘했어 대안이 형 손잡아 자 만세야 이리와 만세야 이리와 만세 손잡아야지 대안이 형 손잡아 자 이리와 공룡 아빠 여기 공룡이에요 공룡이다 지아노 사연스가 두 개 있다 지아노 사연스 같이 지아노 사연아 지아노 사연아 아니 이 애도 잘 안 썼어 이말로 안 기도 아저 안 기도 아 떼리머 어 좀 안 뜨겁죠 네 네 딱 뜨거운데 아직 뜨겁지는 않아요 아 예 자 우리 아야 옥수수 먹자 자 으쌰 아야 아кі 아joy 아잇 아잇 아이 아잇 아잇 뜨거워 안 뜨거워 안 뜨거워 안 뜨거워 안 뜨거워 음 아유 잘 먹으려 아유 잘 먹으려 오유 잘 먹으려 아 저 연주한다 저 연주한다 아 저 연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잠깐의 휴식을 마치고 달리고 달려 도착한 이곳은 막바지 벼농사가 한창인 충청도의 한 시골 마을 한글자막 by 한효정 나란히 나란히 그렇지 만세야 만세야 천천히 만세야 천천히 만세야 천천히 자 만세 같이 가자 그렇지 우리 모내기 가러 왔어요 할아버지 열심히 도와요 알았지?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아이 착하다 하나 둘 하나 둘 아이고 안녕하세요 자 백범 인사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가 설명해 주신데 할아버지가 잘 펴? 네 이게 흐뭇한 쌀 나오는거거든 쌀? 네 쌀로 뭐 해먹지? 예 살아네 10년간 할아버지가 일러줄 텐데 네 너희들이 잘 봐가지고 이제 10년간 하니? 아빠 그럼 누가 할아버지가 봐봐 대머리 펜펜 펜펜 대머리 펜펜 대머리 펜펜 미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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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할아버지가 일러기로 잘 보고래 미꼬야지 이제 할아버지가 한 번 10년간을 보고 두 달 또 들어와 10년간 같이 네 네 네 네 네 자 나가자 작년 여름 난생처음으로 갯벌 진입을 마주했던 삼중이 나가자 깔끔쟁이 민국이와 대한이는 몸에 진입이 묻는 걸 힘들어했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아 아 이번엔 갯벌보다 더 질퍽한 론 과연 대한이와 민국이는 오늘이 할 수 있을까요? 어? 너너벌 할아버지가 하나씩 붙잡아 인정했지? 너너벌 할아버지가 하나씩 붙잡아 인정했지? 이따가 지하얀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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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왼손 여섯 왜 여기에 오른손 jem 대현아 맨발로 하자, 맨발로. 자, 대현이 맨발 해. 그렇지. 자, 괜찮아, 괜찮아. 밟아, 밟아. 괜찮아. 아이, 잘한다. 그렇지. 자, 그렇지. 아이, 잘한다. 자, 아버지 벗고. 자, 이제 아버지 벗어요. 맨발이에요. 보세요. 아버지 벗었어요. 아빠, 근데 민구이는 대현이 자야는 걸 보고 있을 거예요. 아버지 맨발로 할게, 봐봐. 자, 이리와, 민구기도. 봐봐, 아버지 벗을게. 봐, 아버지 벗고, 봐봐. 자, 이제 아버지 벗어요. 자, 맨발이에요. 보세요. 자, 벗었어. 오, 좋다. 오, 좋다. 빨리 벗어요. 빨리 벗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그럼 신발 신고 이리와. 자, 들어오세요 빨리. 신발 벗고 들어와. 아니, 안 돼요. 알았어, 신발 신고 들어와. 신발 신고 다 들어와. 신발 신고 들어가. 그렇지. 그래, 만세에도 신발 신고 들어와. 만세에도 신발 신고 들어와. 아빠, 아빠 타려주면 해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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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엄마는 운이 운해요. 손 묻었어? 괜찮아, 괜찮아. 묻어도 괜찮아. 만세도 괜찮아. 그래, 만세도 괜찮아. 이리와, 괜찮아. 아니, 괜찮아. 아니, 괜찮아. 아버지 묻었잖아, 잡아봐. 엄청 크다. 이건 그런지 아래, 이거? 이건 흑구리. 흑구리 잡아줄게, 이리와 봐. 흑구리 잡아줄게, 이리와 봐. 빨리, 빨리, 빨리. 봐봐. 아버지, 이리 오세요. 내가 그니까 나가라고. 네가 이리와야지. 사야, 아버지. 만세 파지가 딱 나아요. 도와주세요. 자, 미꾸라지 찾아보자. 미꾸라지 찾아보자, 미꾸라지. 만세야, 여기는 맨발로 들어와야 돼. 자, 들어오세요, 빨리. 아니, 여기 보세요. 여기 와 봐. 아니, 여기 와요. 사라기 누나랑 만두 만들어봤지? 그 밀가루 반죽 같아. 신발 벗겨줘? 신발 벗겨줘. 신발 벗겨줘? 신발 벗겨줘? 이거? 어. 아줌마 어깨 잡아. 팔 빼? 팔 빼. 이거 물을 심한 휴지인데. 뭐한테로 가져가. 잡아. 부드러워. 밀가루 반죽. 나 이제 빨리 돼. 그 밀가루 반죽 같아. 그렇지, 부들부들하지? 부드러워요. 그렇지, 부들부들하지? 부드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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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드럽지요, 밀가루 반죽처럼. 아, 이봐. 이게 누구야? 인디암 투장 같네, 인디암 투장. 지아, 이리 와. 이리 와봐. 얼굴에 예쁘게 화장해 줄게, 화장.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우여곡절 끝에 논에 들어온 만세야 대안이는 어느새 성큼성큼거리며 진흙을 즐기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민국이는 아직 용기가 나질 않나 봐요. 이거 보세요. 마을이 두어. 화장. 진짜 너 얼굴에 화장했어. 아빠 개구이, 아빠 개구이예요. 이리 와요, 개구이가. 거기 뭐가 있어? 어디 개구이예요? 나와요. 쬐끄러워. 아빠 개구이, 아빠 개구이예요. 개구리 잡아 놔주세요. 개구리 있대, 개구리. 어때요? 개구리 보러 가야겠다. 개구리 있다. 진짜 개구리 있다, 이봐 봐. 개구리 되게 많다. 개구리 무서워. 개구리야 뭐가 무서워. 개구리 안 무서워. 그게 무서워. 안고 갈게. 가 봐. 개구리 보러 가보자. 안고 갈게. 하나 가보자. 하나. 어휴! 아휴, 봐봐. 여기서 개구리야 봐. 자, 개구리 봐봐. 여기서 가만히 봐. 자, 개구리 잡았다 봐봐. 자, 봐봐. 개구리 잡았어요, 개구리. 봐봐. 개구리예요. 왕개구리예요, 왕개구리. 봐봐. 개구리 줄게. 안 무서워, 안 무서워. 봐봐. 아빠 잡았잖아. 개구, 개구리. 안 무서워, 개구리 여기 있다. 민구 가야, 개구리. 아빠, 저기 큰 개구리, 왕개구. 어디 어디. 어, 여기도 있어, 여기도 있어. 아빠 손에도 있잖아. 개구리 있잖아, 개구리. 왕개구리예요. 맞아? 왕개구리예요. 아빠, 미끄러지. 미끄러지, 미끄러지. 인형이 형도 미끄러지예요. 아, 미끄러지. 앉아 빠지게, 숨어봐. 자빠지면 안 돼. 앉아 빠지게. 좋아. 그렇지. 또? 다 했어. 다요? 다, 다 하시면 되니까. 그렇죠.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앉아 빠지게. 자, 여기다 신고가. 이렇게, 이렇게 잡고. 공룡, 공룡이야. 공룡, 공룡. 공룡, 공룡. 오늘 말, 할아버지처럼, 아니 그렇게 뛰면 안 되지. 이렇게 뛰어야지. 예. 아유, 잡아봐. 아니, 그렇게 가. 미치잖아, 그렇지.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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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숨으라고. 어디, 어디? 여기, 저기. 여기, 저기. 여기, 저기. 여기, 저기. 여기, 저기. 새참 하세요. 맛있는 새참 왔다. 이리 오세요. 동네 어르신들이 준비해 주신 꿀맛 같은 새참. 그런데 삼둥이가 한 번도 먹어 보지 못한 매콤한 열무 구스네요. 과연 잘 먹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게 다 그냥 다 없네. 굴물받아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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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참 먹고 힘내서 모내기를 마무리하는 어른들. 저가 익는 동안 삼둥이도 더욱 단단하게 자라나겠죠? 한편 지훈이도 아빠와의 48시간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훈이 여기다가 세범을 그려봐. 세범을 그려봐. 어이구 잘하네. 이거 무슨 색깔? 어머니! 어머니! 따님! 어머님은 왜 자꾸 어머님이라고 그러세요? 거리감 느껴진다, 아가. 지훈아, 엄마한테 돼. 갑자기 어머니 이러니까 나는 너무 내일 시식 보내야 될 것 같고. 자, 여보, 이번에 뭐 할 거야, 얘기랑? 이제 날이 따뜻해서... 그러니까, 계곡 같은 데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지훈아, 물에서 첨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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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벙하고 수영할 때는 뭘 빼야 된다고 했지? 힘! 힘! 힘을 빼야지. 힘을 빼야 돼. 아이고, 참나. 지훈아, 우리 아빠랑 가서 물고기 막 만질까? 네. 누구랑 갈 거예요? 아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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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니, 그걸 가르친 적이 없어요. 제 생각에는 아마 저도 저희 어머님이랑 통화할 때 어머님하고 이제 아빠도 이제 저희 부모님한테 아버지 어머님 뭐 이렇게 하니까 그걸 보고 따라하지 않았나. 그동안 오래kaluten NOW도 양도 보셨나보다 parlatingắt? 우리 우리 아버지들. 어머님. 너무 귀여워, 애들. 애들이 진짜 많이 컸다. 약간 보면 근데 딸, 이렇게 딸 가진 아빠들은 약간 정말 조심하면서 되게 귀에서 막 어쩔줄 모르는 게 딱 보이고 아들 두신 아빠들은..! 진짜 약간 막, 되게 강하지. 딱 다르더라구. whole world. 완전 카리스마 있으시던데 따라 뽑으면 다 내놓기 이런 거 닮았다 이렇게 나면 또 엄마 닮은 줄 알았는데 사랑이랑 닮으셨네 표정도 그런 다 닮았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쌍둥이 서원이 엄마 닮고 대현이는 아빠랑 똑같고 민국이는 스윤 언니 같아 외로워 보여 너무 주연이는 이봐 근데 느낌 너무 좋다 지훈아 이거 지훈이 어떻게 했어 이거 봐봐 어떻게 해봐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어 지금 따라한다 지훈아 세보미 이거 진찰해줘 세보미 배아야 돼 진찰만 해줘 옳지 옳지 두 살 놔야겠어 꼭 아니 근데 세보미 참 가만히 있어 자는데 자꾸 막아져 밤새 마당에서 놀고 좀 쉴라 그랬는데 지훈아 엄마 빠이빠 해야지 지훈아 엄마 빠이빠 해야지 같이 갈 거예요? 같이 갈 거예요? 같이 지훈이 같이 갈 거야? 네 어딜 같이 갈 거야? 왜 같이 갈 거야? 어? 자꾸 이렇게 같이 갈 거야? 아니 제가 같이 이러잖아 내가 강요하는 게 아니야 그럼 지훈이 누구랑 갈 거예요? 아빠와 지훈이가 향한 이곳은 은은한 허브 향기가 가득한 경기도의 한 허브 농장 여기 어디야? 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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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비 라비 우와 지훈아 이게 라벤더래 라벤더 갖다 어머니 갖다 줄까? 어머니 선물로 갖다 줄까? 우리 만들어서 밤지훈 어? 응? 거기 들어갈 거야? 데이 들어가 봐 빠이빠이 지민아 사슴이 라면 면발처럼 생겼어 엄마 어? 한미 한미? 사랑 선물? 선물? 선물. 선물 줘? 네. 지원이 선물 줄까요? 선물? 선물 줄대요 선물. 지원이 듣다 보라고. 지원이 토끼 좋아해. 인형. 우와. 고맙습니다 해야지 지원아. 오빠 아이고. 지원이 선물을 해야 집에 가서 문이나 창틀에 이렇게. 어때? 아빠는 갈 거에요. 아빠는 갈 거에요. 빠이빠이. 지원이 여기서 놀아. 아빠는 갈 거에요. 제가 숨어 봐야겠다. 언제까지 나를. 아빠는 seller에 Shortly imagining 질문. 아빠다 무서워. 아빠다. 아빠다. br gentle. 아웃 techniques 완지 deadline. 방지현 방지현 아버지 아버지 너 왜 맨발로 다녀? 너 왜 맨발로 다녀? 야 너 왜 맨발로 다녀? 조금 전 아빠와 떨어져 산책을 즐기던 지훈이 신발이 벗겨지죠 나머지 한쪽마저 쿨하게 벗어던지고 맨발로 쿨을 즐기는 지훈이 역시 오포우의 야생소년을 한대요 아빠가 찾아온 핑크신발 신고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지훈아 저거 봐 저거 봐 저거 봐 오잉? 지훈이 저거 탈거에요? 네 탈거에요? 네 탈거에요? 안녕 동라기 안녕 이거 탐자 조 탈거 탈거 와 와 와 오 안다 안다 알았어 알았어 자 위에 타고 싶어? 응 안 잡을까? 왜 꽉 잡으세요 꽉 잡으세요 지훈아 꽉 잡아 지훈아 꽉 잡아 꽉 잡아 꽉 잡아야 돼 이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꽉 잡아야 돼 야 야 아주 하하하하 하하하하 지훈아 앞에 보세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하하 주 어 당나귀 지훈아 안 무서워요? 네 재밌어요? 응 아 딱히 더 가요 꽉 잡으세요 하하하하 이 카드 이 카드 먹으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두 손 다 넣으면 어떡해 하하하하 하하하하 꽉 잡아 꽉 잡아 아 아 아 아 아 똥 똥 피해간다 하하하 냄새 나요 어 아빠 잡지마 어 어 아빠 잡지마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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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제가 잡아주려고 해도 그걸 이렇게 놀아고 놀아가면서 자기 혼자 가는데 그 자세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굉장히 오래 말을 타야지 할 수 있는 건데 저도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신기해서 오늘 지훈이의 정말 재능을 봤어요 저는 한편 서울역을 찾은 쌍둥이네 어디로 가는 걸까요? 빨리 어디? 어디? 빨리 어디? 기차 어디? 빨리 어디? 빨리 어디? 빨리 어디? 아 저 어디? 그래 맞아 기차 탈 거예요? 빨리 와 빨리 와 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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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아 서헌아 네 오늘 엄마 휴가 가는 거 맞지? 아니야 맞아요 서헌아 아빠랑 물 큰 데 갈 거예요? 네 그러면 이틀 동안 엄마 안 찾기 이거 어때요? 형 이거 어때? 형 이거 어때? 형 이거 어때? 형 이거 어때? 아빠랑 싼 아이들 여행 갈 사람? 네 옳지 성원이는 아빠랑 여행 갈 거예요? 네 오케이 됐어 저는 저는 지금도 가끔 자기 전에 아이들과 함께하는 배낭 여행을 꿈꾸긴 하거든요 부산은 남다른 기억이 있는 게 와이프랑도 결혼하고 나서 둘만의 여행을 갔던 게 부산이고 지난번에 아버지와도 갔던 게 부산이기 때문에 약간 저한테는 정말 약간 제2의 고향 같은 엄청 추억이 많은 장소이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남자들만의 싼 아이들의 여행 일단은 되게 설레입니다 솔직히 그게 그렇지만 아이고 그리스인데 그리스 같지 않아? 그렇지? 그리스 같지? 빠라바라밤 빠라바라바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밤빰 빰빰빰 추억이 가득한 부산에서의 2박3일 과연 어떤 일들이 쏟아질까요? 대기국밥 대기국밥 아 대기국을 좋아해요 음~! 하나, 둘, 셋 부윙! 부윙 부윙 부윙! 자, 정리! 바로! 됐어! 놀아! 사나이들의 도시 부산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서준아, 서준아. 가면 고래도 있고, 아빠가 다 가면 슈쿠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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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 윽쿠쿠쿠쿠쿠쿠 사용 알았지? 네. 서은이도. 알았지? 알았지? 네. 아무 말도 안했는데? 옛날에 그냥. 알았지? 네. 알았지? 네. 이 ты이. 오 마이 갓 성원아 지금 자면 안 돼 지금 자면 안 돼 지금 자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자면 안 돼 지금 응 아 아 해 응 망했어 서준아 형 자면 안 된다 그래 형 형 형 형 지금 자면 안 돼 그래 형 지금 자면 안 돼 형 지금 자면 안 돼 기저귀도 갈아야 되겠다 형 형 지금 자면 안 돼 응 아 아 아 아 이수준 형 형 어떡하지 형 재워 깨워 짠 깨워 응 형 일어나 그래 이기야 이기야 어휘 잘한다 더 이상은 못 말일 거 같아 아 아 어떡해 상둥이 아빠 오늘 일찍 자긴 글렀네요 이거 뭐야? 당근 오픈해줘 없네 이쪽 잘 먹는 것 같지? 옳지 어느덧 부산역에 도착 우와 우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물 분수 물 물 물 물 부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틀 동안 잘 지내자 울지 말고 엄마 찾지 말고 꽃게 꽃게 뭐야 무슨 춤을 춰 이렇게 드디어 숙소에 도착한 지친 아빠와 생생한 쌍둥이 우와 오 우와 들어와 서완아 들어와 여기 들어와 신발 벗고 서완이 신발 벗어봐 한번 응 옳지 잘한다 어이 잘한다 어이 잘한다 근데 여기서 이틀 동안 우리 지내야 돼 어? 좋아? 네 너 거기서 잘하려고? 서준이 응가해 응 너 거기서 잘하려고? 응 서준이 응가해 옳지 서준이 응가해 응 응 응 응 힘줘 아우 냄새 동선 뒤돌아서 그러니까 나야 응 뭐가 또 좋아 이렇게 네 뭐가 이렇게 좋아 좋아 네 너 안 잘 거야 이성한? 응 응 네 아이 좋아 아이 좋아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응 아직 다 했어? 응 응 응가해 응가해 응 응 동생 방해하면 안 돼 이성준 이성 응 저쪽 가서 하라고? 응 아니 아니에요 여기서 하고 가 아빠가 데리고 갈 거야 응 응 냄새 나? 응 아니 동생 응가하면 아빠가 치울 거야 응가해 응가해 아이 동생 응가하는데 방해하지 마 응 응 저리로 가라잖아 지쳐 저리 가요 그래야지 지쳐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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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가요 응 손을 씻을까? 응 손 씻어? 야 야 야 응 응 응 야 물기만 닦아 응 응 응 물기만 물기만 닦아 물기만 닦아 물기만 닦아 물기만 닦아 좋아 기분 좋아? 응 응 이러고 있어 응 이러고 있어 응 이 선 너 이리 와 이제 이리 와 너도 이리 와 너도 왜 아빠 아빠 응 형은 씻어야지 응 이리 와 너도 응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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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 무서워? 응 뭐가 무서워? 뭐가 무서워? 뭐가 무서워? 응 뭐가 악어 악어가 있었어? 응 어디 악어가 있었어? 응 여기? 응 저게 악어야? 응 저거 악어 아니야 이게 무섭다고? 응 너 아빠 가려줄게 응 봐봐 응 잘 봐 응 안 보이지? 응 됐어? 응 저쪽도 저쪽도? 응 됐지? 응 됐지? 안 보이지 이제? 응 서준아 서완아 서완아 뭐? 네 저 가운데도 무섭다고? 응 자 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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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는 못 가려 응 응 여기도 가려줘? 응 여기도 가려줘? 응 됐지 됐지 양치하고 응 응 아무 하나가 안 보이지 해 놓고 생각해 이게 더 무서운데 이제는 진짜 응 어 아 그거는 아 그거는 응 만지면 안 돼 응 됐어 응 서완이 이서준 why 어 일상 다고 설명 시작 음 여기도 자, 됐다 골고기 왼쪽 여러 е celebrate 왼쪽 껍질 야 너네 내일 몇 시에 일어날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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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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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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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이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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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왔다 이리 올라와 깊어가는 부산의 밤 희재 아빠는 피곤이 몰려오는데요 내일 몇 시에 일어날까? 어쩐지 힘든 밤이 될 것 같네요 한편 점심을 먹으러 온 사랑이네 이제 우리 타코야키 사랑 알어? 자 자 자 오 일본 오사카 지역의 명물 타코옆기. 앉은 자리에서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셀프 식당인데요. 이제 이거 만들어줄게. 아빠는 중학교 때부터 하니까 오래됐다. 여기서 이거 했잖아. 옛날에 사람도 했지. 해줄까? 이거.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이거 잘 될지 안 될지 이제 잘 될까요? 문어로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세요. 할머니랑 만들었다며. 이거 하나씩 집어넣어. 여기. 아주 잘했어. 그리고. 그리고. 이거 풀려서. 이거 가쓰어붓이. 아빠 이거 오사카에서 태어났잖아. 오사카 면머리거든요 이게. 다코옆기는 집에 하나씩 이게 반 있다고 해. 도쿄에서는 그거 이해가 못하나 하는데. 이야. 추세피의 현란한 송기술. 이거 한두 번 해본 송씨가 아닌데요. 맞아. 간단하게. 이게. 이게 간단하게 보이지. 완전 틀리거든요. 보상한 사람이 막 얘기 못해. 이리 봐봐. 따코옆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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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콤한 소스에 김가루로 마무리하면 완성. 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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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문어. 아 이봐. 어이구 그렇지. 문어 들어가 있지. 이번엔 오코노미야키에 도전한 추 셰프. 뒤집기부터 소스 뿌리기까지. 뭔가가 따로 없네요. 근데 도쿄에서 살아. 호노미집이 아니면 닭약집이 같은 거 없거든 많이. 오사카는 많이 있는데 도쿄는 솔직히 없어. 도쿄에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좋더라. 오이셔. 응. 오이셔. 어때요? 맛있는.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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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e, 되, 액, 은. 유앱, 큰, 으아. I'll wear a mask for you 네, 나중에 계세요 일루와, 여기다가 놔둬 빨리 왜 이렇게 장난쳐? 밥 먹을 때 같이 먹어야지 왜 이렇게 장난쳐? 밥 먹을 때 같이 먹어야지 어? 안 돼 따로 안 돼 오지마 따로 안 돼 오지마 안 돼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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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mumbling Gracias 고맙다 바 아 아 아 registrar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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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마셔요. 물 마셔요. 앗 뜨거워 그런 건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알았어요? 응. 밥 먹으러 왔다 갔다 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응? 알았어요? 응. 알았어. 알았으면 됐어. 하나 공부했어. 응.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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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런 나이가 됐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쳐줘야지 무서워서 그냥 미안하다고 말도 하는 얘기도 있거든요. 혼날 때도 한 번 네가 생각하고 얘기해 보라고. 네가 한 번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앉아. 앉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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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그거 다 못 먹겠지? 천천히 먹어. 야야야야. 접시 먹고 있어. 야. 접시 먹고 있어. 줘 봐봐. 그렇지. 그거 먹는 거 아니야. 줘 봐봐. 줘야죠. 우와. 재밌었어. 앗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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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어봐. 한편 모내기를 마친 산둥이는 생애 처음으로 경운기에도 올랐는데요. 한편 모내기. 한편 모내기. 한편 모내기. 한편 모내기. 자, 이제 내리자. 절차만 앉아 있어야지. 앉아 있어야 돼요. 한편 모내기. 한편 모내기. 자, 이리 오세요. 한편 모내기. 자, 이리 오세요. 으이쌰. 아이고, 거지가 따로 없네. 자, 이리 와. 자, 할아버지한테 인사하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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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번 인사. 감사합니다. 봐봐. 이렇게 씻어야 돼요, 이렇게. 아우, 이렇게 씻어야지. 오, 이거 봐봐. 가재다, 가재. 이거 봐봐. 가재, 가재. 가재야, 가재.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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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물, 물에 뜯고 있어요. 아, 물가 몸통 잡았으니까 괜찮아요. 봐봐. 아빠, 여기. 아빠. 만세도 잡아봐. 아니에요. 만세 추워? 아니. 근데 왜 떨어? 쉬했어? 아니. 근데 왜 떨어? 아니, 무서워서 덜덜 떠지는 거예요. 어? 가재 무서워서 덜덜 떠지는 거예요. 아, 가재가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잡아봐요. 아니, 아니야. 자, 만세 잡아보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요. 내 연아요. 이거 봐봐. 저기도 가재에 있다. 이거 봐, 여기도 가재에 있잖아. 엄청 크다. 엄청 크다, 그렇지? 이거 봐. 이거 봐. 우와, 이거 잡았다.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아빠, 그런데 누구는 용감에서 안 잡아요? 용감에서 안 잡아요? 네. 어디 볼까, 한 번? 아니야, 아니야. 만세드 용감해서 괜찮아요? 응. 이리 와봐요, 이리 와봐요. 아니야, 아니야. 이리 와봐요. 이리 와봐요. 아버지 태어나서 과제 처음 잡아봤는데. 이리 와봐, 아빠. 으악! 오! 진짜 쎄. 오, 진짜 쎄, 이거. 진짜 쎄. 아, 아프. 아빠, 바다에 보내. 아빠, 바다에 보내. 가래 아니야, 개울이에요, 개울. 바다가 아니야, 개울. 개울 해보세요, 개울. 개울가에. 그렇지. 개울 생말이. 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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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물. 자, 이제 우리 가서 씻으러 가자. 자, 이제 올라가서 씻으러 가자. 일로 오세요. 자, 일로 오세요. 태어머니 집에 들어갈 거예요. 여기가 자동차지 아니에요? 여기는 차량기예요. 아빠, 여기는 띠띠띠기 아니에요. 여기는 하얀기예요. 디띠도 가고, 띠띠도 가고 그래요. 여기는 할머니 집에 들어갔어요. 자, 여기 가서 할머니 하나 보자.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해야 돼요, 알았어요? 네. 여기 마당에 신발을 들고 가면 돼요.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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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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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모시고 왔습니다. 네, 오늘 모시고 왔어요. writes, 아, 저희 너무 엉망이어서 네네. 갓도ickúsWatch. , 인사하러 오세요. 네, 네. 제빠띠가 tid Asian talk. 신ох벌 모 fee와 교회는bad Ast national task 사용. 네. 아, 저희 너무 엉망이어서 지금 씻고 들어갔데요. 네. 해. 우리 여기서 씻자, 오늘 좀. 너희 지금 너무 엉망이야. 아빠 엉망이야. 아빠 엉망이에요. 자. 아래가. 아냐, 아냐, 아냐. 그거 들어가면 안 돼. 여기 가져오는 거 아냐. 이거는 여기다 놓고 이제 씻어야지. 뜨거, 뜨거. 아뜨, 아뜨. 아뜨, 아뜨. 조금 이따 닦으세요. 아빠 빨리 손 좀 찾아와야 돼. 너무 차가운데? 얘는 차가운 거예요? 얘가 차가운 거예요? 뜨거, 뜨거, 아뜨, 아뜨. 아뜨, 아뜨. 아냐, 아누, 아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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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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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리 와봐, 그냥 이리 와봐. 그냥 이리 와봐. 그냥 이리 와봐. 자, 머리 감아야 돼. 자, 가만히 있어. 자, 머리 감아야 돼. 자, 만세도. 자, 민국이도. 자, 민국이 한 번 더. 자, 만세 한 번 더. 아이고. 뭘 줘요? 추워요. 네가 아띠야, 절로 가. 아띠야 아띠야. 아띠야 아띠야. 자, 앉아 있어. 자, 앉아 있어. 이게 뭐야. 아띠야 여기 빠졌잖아. 아띠야 아띠야. 아빠, 민국이 소방관에 있어요. 구멍이, 남은 아이들. 대한민국이 소방관이다. 아빠, 구멍이 청소에 지지 묻었어요. 스팸이가 민국이가 닦아주려고. 민국이가 닦아주려고. 네. 자, 닦아주세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다리에 닦아줘요 닦아줘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아버지는 빨래해야 돼 이거 봐봐 여기도 담아야겠다 서로 이렇게 그렇지 아이 착하다 자 태연아 또 있었다 대신 닦아다 다다다다다 다다다다 다다다다다 자 누구부터 나올래 태연이 이리 와봐 어우 추워 어우 추워 호랑이 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 파리가 파리가 어떻게 돌아 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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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누가 나올래 자 민국이 만세라 만세 만세 어우 추워 어우 추워 어우 추워 여행님은 뒤에 갔어요 태연이 뒤에 있잖아 태연이 뒤에 있잖아 태연이 뒤에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수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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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민국 민국구 수고하자 자 이리 와봐 으이씨 어우 추워 어우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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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머니 안 계셔요? 휴머니 안 계셔요? 여기 있어요 휴머니 안에 계세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계세요 여기 시골지는 없어요? 응 시골지 어디지? 시골지 여기 있네 시골지 여기 있네 너무 뜨거워 시골지 여기 있네 시골지 여기 있네 나는 고양이 나는 뽕뽕한 고양이 지골지 여기 있네 다리 꼬까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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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또 꼬까먹으려고 또 자 우리 앉아봐 나무좋아 시골지 세 마리다 시골지 세 마리다 시골지다 시골지다 도시지가 와서 시골지를 어떻게 하지? 잡아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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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골지 세 마리다 시골지 세 마리다 어느덧 저녁 시간 자 아이고 나 밖에 나가면 목이 나와요 목이 가지마 아냐 목이 안 돼 아빠 근데 달림이 없어요 달림 어딨어 달림? 달림이 없어요 달림이 없어요 달림 어딨지 달림? 달림 어딨지 달림? 근데 궁중이 달리 가였어요 달림 어딨어? 별님 봐봐 저기 별님 있잖아 저기 별님 있잖아 별님이 반짝반짝하게 빛나고 있잖아 그치? 저기? 그치? 저 별님 있잖아 달림 어딨어요? 아빠가 보여주고 싶은 바나누은 이런 목지였겠죠? 이 맛에 좀 떨어져 조심해 어디 있어요? 이걸로 이제 칼국수를 만들 거예요 이걸로 아버지가 칼국수가 안에 있어요? 응 안에 코 자고 있어요? 안에 코 자고 있는 거 아니고요 칼국수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칼국수가 안 돼요 그치? 그치? 아빠도 나 대안이도 여기 해봐 응 자, 이거 하나씩 해봐 자, 민고기도 해봐 반죽해봐 자 이거 봐봐 아버지처럼 계속 이렇게 주물러줘야 돼 자, 반죽해 그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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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덩어리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이거 봐봐 자, 만세도 해봐요 이야 대안이 잘한다 큰 거 주겠니? 아빠, 만세 큰 거 줘 이거 달라고? 야, 아버지가 기껏 이렇게 해놨는데 인정해서 달라고? 아니, 물이 안 돼요 물, 아, 이렇게 먹으면 안 돼 먹는 거 아니야, 먹는 거 아니야 나는 오빠, 나비야 나비가 어디 있어? 아, 밤에는 나방이에요 밤에는 나방이라고 불러요 낮에는 나비고 자 자 할머니 할머니, 만세 할머니 할머니 만세 아니 귀엽게 귀엽게 됐어요 할머니 여기 기어가도 되나요? 하얀 아, 마이 갓 어우 이게 가만히 있어도 되게 웃기네 대신 뭐하고 출출한 지온이네는 식당을 찾았는데요 아빠가 이거 쫙 구워줄게 이거 봐 고기에도 막 꼬치에 이렇게 쫙 와 나 구워서 지온이 한번 줘볼게 와 음염염염 응? 알았어 알았어 아빠 이거 아빠 이거 빼줄게 자발적으로 앉아있어 지온아 지온아 앉아있어 밥 먹자 지온아 막 움직이면 어떻게 되지? 큰일 나지? 응? 지온아 아빠가 이거 고기 잘라줄게 진짜 맛있다 응 아빠 진짜 응 진짜 맛있어 응 아 치워먹어봐 지온아 지온이가 치워먹어봐요 아빠도 하나 먹어볼게요 어때요? companion 맛있지? 맛있지? 자 또 급습니다 아 추억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온이 먹어봐 잘 먹고 지훈아 이거 봐 지훈아 봐봐 아빠가 말 안 듣고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꽁 떨어졌지? 그나마 저기니까 다행이지 돌멩이였으면 너 어떻게 됐는지 알아? 큰일 났지 그러니까 큰일 났지 그러지 마 큰일 났지 큰일 났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얌전하게 밥 먹는 거야 알았어 알았어 얌전하게 밥 먹어 이제 응 다른 게 아니라 저한테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 분명히 바로 옆에 있어서 고기 잠깐 이렇게 하는 사이에 넘어갔는데 그거를 순간순간 그렇게 되더라고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빠도 지훈이가 하나 집어주세요 그래 제일 큰 거 두 개 하나만 줘 하나만 하나만 줘 여기가 추억의 걸인다 거봐 아빠 안 주니까 뜨겁지 지금 네 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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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억의 거리 추억의 거리 추억의 거리 1980,90년대 거리를 재현해 놓은 추억의 거리 아 정말 정겹네요 예 여기 옛날 방인가 봐 це 누가 이게 뭐야 지훈아 어? 지훈아 이게 누구야 누구야 고모. 고모가 왜 여기 있지? 고모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야. 지훈이도 나중에 방 해주면 또 이렇게 가수들 사진 다 붙여놓고. 아빠 나가라고 하고. 아빠가 뭘 하냐고 하고. 다음 구경 가보자. 이거 봐라. 지훈아 진짜 옛날 거다. 지훈아 이거 봐. 못난이 삼형제. 맨날 집마다 진짜 옛날에 꼭 하나씩 있었는데. 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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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슬. 사기구슬 사기구슬. 공듀. 쫀득이도 있고 아폴로도 있고. 뽀빠이. 이 안에 별사탕들을. 아빠 옛날에 어렸을 때 매점에 썼어 매점. 아빠로. 그래갖고. 맨날 학교 갔다 오면 이런 거 먹고 그랬었는데. 어머니가. 어머니가 매점을 하셨는데. 일단은 제가 기억에.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만 콘을 주시고. 누나들한테는 발을 줬어요. 그러니까. 콘은 좀 비싼. 아들이라고 저한테만 콘을 주고. 그랬던 기억도 나고. 이거 쫀득이도 꺼먹는 거잖아요. 그쵸. 저도 어렸을 때 저것 진짜 많이 먹었는데요. 엄마한테는 비밀이야. 아빠 어렸을 때 먹던 걸 지훈이도 먹네. 지훈아. 좋대. 맛에. 맛있어? 지훈아. 지훈아. 지훈아 넌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맛만 보는 거야. 너 아직 좀 더. 더 있다 먹어 그거.